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여, 5원이여, 8원이여, 1원이여, 9원이여, 1원이여, 9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5원이여, 4원이여, 8원이여, 9원이여, 2원이여, 1원이여, 8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8원이여, 8원이여, 1원이여, 9원이여, 1원이여, 9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2원이여, 5원이여, 8원이여, 4원이여, 9원이여, 9원이여, 2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4원이여, 8원이여, 9원이여, 6원이여, 8원이여, 1원이여, 9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5원이여, 3원이여, 8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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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문제, 불러놓기를 7원이여, 7원이여, 8원이여, 8원이여, 1원이여, 9원이여, 8원이여, 8원이여, 2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여, 8원이여, 1원이여, 8원이여, 9원이여, 1원이여, 2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여, 1원이여, 8원이여, 8원이여, 7원이여, 1원이여, 9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6원이여, 2원이여, 8원이여, 1원이여, 8원이여, 4원이여, 8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